나보다 피곤 못하면 어쩌라고 비교를 다녀야 할까 피곤 잘하면 다녀 왜 나 있어? 피곤 잘해? 피곤 잘하면 다녀 으이구 으이구 피곤 잘하면 다녀 전진을 찍혔는데 날라갔어 야 이거 뭐 기름 틀려 있어 기름 틀려 야 이거 누구꺼야? 내꺼야 기름 틀려 있어 야 니옥씨 왜 사는래? 아니야 땅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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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다 사주달라고 아하 니옥씨 자전거 기름 있잖아 야 야 니 폴이야 니 폴이야 너 혹시 자전거 폴인잖아 오오 야 야 동영아 니옥 둘러 이거 있니? 야 돈 가지고 이거 묻혀가지고 기름 틀려 기름 틀려 기름 틀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고향전 대신 간다 안녕하세요 죽은 자들의 여유 죽은 자들의 여유 죽은 자들의 여유 야 해그 해그야 여기 맞았어 아니요 맞았어 그래 날 shoots manship 이렇게 해그 원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